이번에는 16장 비디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 얼굴 캡처 화면을 생략하고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그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그샘플은 카메라를 연결하는 이그샘플입니다 여기 있는 이그샘플을 가지고 실행을 지켜보겠습니다 러닝 프로세싱 챕터 16장 여기에 import가 프로세싱 비디오를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여기를 하려면 add라이브러리에 가서 이 비디오를 쳐서 얘를 인스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디오를 캡처하기 위해서는 캡처 클래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캡처 클래스는 여기에서 이미 구현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구현해놓은 클래스를 저희가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비디오라는 것은 이 클래스에 저희가 사용할 변수명이고 처음에 캡처 리스트를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상의 크기는 320, 240이고 그렇게 해서 320, 240의 카메라를 새로 하나 생성을 하고 스타트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캡처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읽어드리고 그 이미지를 비디오를 화면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로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카메라를 컴퓨터에 적절히 설치한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좀 기다려서 해보시면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력을 했는데 제가 지금 연결한 카메라는 C920 로지텍 카메라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640, 480에 5프레임 그리고 30프레임 160에 90에 5프레임 30프레임 그 다음에 320에 180에 5프레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1920에 1080까지 1280에 720, 1024에 576 800에 600 뭐 이런 모드들이 여기에서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용한 모드는 지금 320에 240, 320에 240의 모드를 지금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손을 흔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1280에 720 모드로 한번 해보고 도대체 몇 프레임이 나오는지 한번 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프레임 레이트가 화면에 나옵니다 상의 크기도 여기에 맞춰서 이루어주면 되죠 이게 1280에 720 크기고 좀 기다리면 카메라 연결해서 화면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의 레졸루션은 여러분 연결하는 화면마다 다 다르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딜레이가 있고 지금 현재 한 60프레임 정도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카메라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사각형에 사용했던 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돌린다든지 그리고 이미지 모드 바꾼다든지 트랜스레이터 한다든지 트랜스레이터 한다든지 틴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미지가 있는데 크기를 마우스 X, 마우스 Y로 이렇게 바꾸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마우스 위치에 따라 이미지 크기가 바꿔지는 게 이 마지막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가 45도가 돌아가 있죠 이게 이 부분입니다 마우스 중앙에 지금 여기가 전체 width 나누기, height 나누기 정중앙에 이미지가 가 있는 게 바로 이 이미지 센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color 값이 조금 바뀌는데 그게 바로 이 틴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틴트 없애고 트랜스레이터 없애고 40도 없애고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모드가 코너니까 0,0에 마우스 X, 마우스 Y 그러면 이미지에서 보여 드렸다시피 0,0에 마우스 X, 마우스 Y 그러니까 현재 마우스 지금 동영상이 마우스 좌표에 따라서 크기가 리사이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리사이즈 되면서 동영상이 플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로테이트 45도 이미지 모드 센터 그리고 트랜스레이트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틴트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틴트는 여기 값에 따라서 여기 값에 따라서 레드 값을 255면 255 풀로 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칼라 값에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라 값, R 값에다가 그 tr 나누기 25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리고 b 값은 b 값 곱하기 tg 255 이렇게 하고 b 값은 255 나누기 255니까 1이 되니까 그대로가 되겠죠 그러면 틴트 부분만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틴트 부분은 어디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가 하면 자 보세요 x가 x가 커지면 둘 다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이겠죠 255 255 255가 되면 다 1이니까 그래서 rgb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x 값이 줄어들면 x 값이 줄어들면 이 부분을 없애고 하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문은 그 여러분 여기 토토리얼에 가서 이미지 엔픽셀에 여기 들어가시면 이 부분에 이 틴트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이렇게 정조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x 값이 0이고 y 값이 커지면 지금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레드 값이 없어진거죠 레드 값이 거의 0에 가까워졌으니까 레드 값이 다 0이고 g하고 b 값만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y 값도 적어지면 그러면 r 값하고 g 값이 다 없어지고 뭐만 살아남는가 하면 블루 값만 남게 됩니다 x 값이 크시면 red 값하고 블루 y 값이 커지면 g하고 블루 그렇게 해서 인트로 이미지를 조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example은 이미지에서 해봤던 것을 그냥 그 그 비디오에다가 해보는 겁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320240으로 잡아서 리드를 한 다음에 비디오 위더스 하이트의 RGB 값을 읽은 다음에 픽셀 값을 읽어드리는 거죠 읽어드린 다음에 마우스 좌표하고 그리를 해서 그리값 100까지 4에서 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건 4가 되고 먼 것은 100 정도 되는 게 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RGB를 이 Adjusted Brightness를 곱하기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0하고 250으로 클립한 다음에 그렇게 Color 값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마우스 주변이 너무 하얗게 변하고 바깥은 까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하얀 부분을 없애고 싶으면 여기를 1로 바꿔주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절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Brightness 값을 아까 4에서 1로 이렇게 되고 반지름은 100으로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example은 동영상을 플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카메라를 쓰는게 아니라 여기 movie 파일을 열어서 그렇게 하도록 있습니다 자 movie 파일은 어 movie 파일은 이렇게 생긴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그리고 루프 돌리고 read 하고 그리고 여기 보여주고 그래서 카메라 세로 하나 연결해서 그렇게 돌리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movie를 불러서 어 지금 그 그 마우스 위치에 따라 점핑하도록 해놓은 이거죠 어 얘도 한번 해 볼게요 근데 그 그 실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어 여기가 그 스타트 루프로 하고 음 그 다음에 여기 movie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movie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마우스가 눌러졌을 때 마우스 눌러졌을 때 바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자 항상 마우스 위치가 이게 용보다 작을 때도 있고 해서 그런 조건 체크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바깥으로 빼냈어요 그래서 movie를 읽은 다음에 에 루프를 돌고 어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읽어드리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합니다 아 이제 마우스를 눌렀을 때 에 눌렀 위치로 점프하는 지능을 추가를 하면 네 그죠 그러면 왼쪽으로 하면 첫부분이 되고 오른쪽으로 하면 뒷부분이 되고 그렇게 내가 컨트롤을 점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 7